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다양하게 올드가 들어왔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알루미늄 얼싱스틱 입니다 끝은 스테인레스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도 아주 매끈매끈하게 손이 다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선동의식스틱 일반형 마감이고 이것은 동을 깎아서 만든 뾰족 2형 의식스틱 입니다 최근에 의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이 제품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나가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연결면이 끼웠는데 전혀 그칠지 않고 매끈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것은 또 일반형 입니다 쭉 따라가 볼까요 일반형이고 손잡이를 손목고리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형 선동의식스틱이고 이것은 고무리벳 얼싱스틱 입니다 예를 들면 리벳이 고정이 촘촘하게 되어 있고 안의 레듀사 안쪽에도 고무 안에도 연결부위에 리벳을 숨어있는 리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등산로나 얼싱이나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찾고요 알루미늄은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산악 등산로에도 부담없이 이제 휴대하고 다니면서 일반 등산로나 또 맨발 긋기에도 손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선택하셔도 취향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다양하게 보다가 들어왔네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연결보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손잡이입니다 굳기도 굳고 길이도 길어서 양손으로 잡아도 얼싱이 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조금 있으신 분이나 전문적으로 평지에서 얼싱을 좀 심도있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찾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얼싱 전용으로 좀 더 효과를 적극적으로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특색이 있으니까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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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